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카페 갔다가 오빠 미용실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. 안녕 여기도 타일카페트 깔았어? 아, 햄버거 그립도 귀여워. 곰돌이도 귀여워. 아, 햄버거 그립이 나네. 갓 아, 햄버거 그립도 귀여워. 공부하고 팀이 너무 잘생긴다. 눈으로 남겨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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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아까 Inclus기 espéris 보니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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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 breakthrough 술 먹고 와야돼 응 뭐 술 먹고 와야돼 이게 더 맵게 좋았나봐 아까 친구들이 시킨거 보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milk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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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응 진짜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오레오로 만든 케이크 만들거예요 추석에서 파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레오랑 피팅크림, 크림치즈 원래 이거를 어제 사놨었는데 이게 두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마트를 봤는데 또 다른 마트를 갔더니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 사왔어요 이게 총 한 여섯 개? 네 개? 필요하다고 한 거 같은데? 어? 내 칫솔 어디서 줬어? 아 너 칫솔 여기 있어 근데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?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잠을 제가 3시까지 잤지 뭐예요? 그래가지고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 음 우선 과자를 분리해야 돼요 음 되게 잘 뿌리시네 음 되게 잘 뿌리시네 음 되게 잘 뿌리시네 음 음 이렇게 어때야 넌 안 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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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얘랑 얘는 성모가 맞잖아 얘랑 얘는 맞지? 어 어 어 지금 말이야 얘랑 얘는 아 생크림 먼저 하고 이렇게 생크림을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지? 여기다 해야 되나? 너무 막 큰가? 은색깔 없어? 냉면 냉면? 어 있어 이거? 오 오 오 여기다 어 여기다가 얘를 부엌? 그리고 그거 있지? 젓는 거? 거품 어 아니 아니 뭐라 하지? 젓는 할 때 그렇죠? 줘 거품기가 없는 관계로 그냥 줘 잘라줍니다 된다 잘하지? 응 음 우선 한 번 더 해야 될꺼 같은데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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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어깨 야 반대로 써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뭐가? 상관없어? 이렇게 했어 언니? 어 아니 이게 더 편하실 거 같아 아 그래 그래 그게 더 편해 보인다 빨리 해야 돼 아니 미래겠는데? 아니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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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더 나? 아니면 더 힘들어? 똑같아 똑같이 힘들어 다 됐다 진짜 말해야지 이미 찍은 줄 알고 했는데 아까 오레오 여기에 있던 크림 모아놓은 거랑 요 크림치즈 한 통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고 있었는데 안 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엉킨장면 나왔는데 잘 찍었어 됐지? 그 다음 얘를 얘랑 섞어? 이제 얘를 여기다가 불러줄 거예요 맞지? 어 맞지? 어 맞지? 부는다? 어 어 어 어 어 풍덩 어 이렇게 안 나오네 오 이렇게 안 나오네 감자전 같은데? 그거 좀 맛있겠다. 벌써 느끼해집. 뭐야, 김범수가 아니고 김범인데? 그래, 김범. 아까 김범수라고 했잖아. 나 김범하려 그럼. 둘이 그래서 내가 드라마 찍었다 했잖아. 그래서 내가 응? 둘이 왜 찍었지? 됐지? 우와, 잘해. 언니, 이거 했어? 뭐? 내가 깔았어? 아니. 여기 밑에? 아니. 깔은 말 없던데? 여기 깔았는데? 아니, 얘 또 다른 애야. 또 그냥 가야. 간다. 아, 사진 안 찍어. 음, 벌써 성공이야. 그치? 맛있겠다. 나 빵집 할 걸 그렸나? 제빵사 딸 걸 그렸나? 응. 나 빵집 할 걸 그렸나? 손에 상irti. 손에... 손에 상붙이는 거 아니야, 그루무여? 그루무에? 그루무엉, 그루무엉. 이뿌게. 이뿌이뿌. 이뿌이뿌. 음, 뭐. 완성! 대박! 이제 냉장고에 넣어봤자. 이거 뚜껑 닫아. 닫고 하는 거야? 어머? 냉장고에 레시피 봐봐. 레시피 안 알려주던데? 그런 건? 다 꺼내는 거 하여서 상관없겠지 뭐. 안 알려주셨는데? 일과장. 아니야. 그럼 냉장고 냄새 나겠지. 김치 냄새. 네? 이거 원래 김치 담아있던 반사탕. 아! 뭐야! 세거지 바로 해버려야지. 이거 커피 한 잔 할래? 그래. 한 잔은 나와 먹을까? 응. 나와, 나와. 커피. 여기. 슬퍼? 두두. 슬퍼? 두두. 슬퍼? 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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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. 드라마 슬프지? 드라마 슬프지? 미라 씨, 부모님한테가 갑자기 인사되겠다는 거예요? 결혼할 것처럼? 접촉하자. 고기소스. 그리고 집에 다 먹기 전에 먹기, 마ju 고기소스. 미세. 고기소스. 스프. 치즈는 매콤치즈. 크림 파스타. 맛이 진짜 좋다. 치즈. 연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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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지, 위치? 모르겠어요. 오빠는 토마토 자몽 주스고 저는 라떼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을까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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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조치 너무 떡볶이 맛 나.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음날, 뒷말고 있나봐요. 이제 아이스팩夫. 맛있게 잘 먹었지? 맛있어? 고춧가루 너 당면 들었어? 어 치즈 더 박아놔야지 당면 아래 있을걸 아 단무지 이거 줬어? 응 당면 추가할걸 그랬나? 아 단무지 추가했어 1000원 추가하면 이거 2개 줘 나 먹을게 많다 치즈 당면 아래 있어 엄청 아래 마지막에 먹는거야? 아니 이건 건조내야 돼 안 그러면 국물이 없어 이미 국물이 없는거 같다? 아 진짜 아래 있네 어 여기 엽떡전문가씨 여기 있지 어 당면은 원래 맨 안에다 주거든 엄마 미션 끝 아 맵긴 매워 주철이랑 진영이랑 부디 동시에 나한테 인스타 그거 보냈어 뭐지 이거는? 응 또 단무지 먹으려고 하려고 네? 응 양말치 맛있어? 응 꺼져? 응 꺼져? 응 그냥 욕떡을 시켜봐 다 먹어본 적 없어 응 응 근데 밤늦게 그렇게 막 동네문 마법님 이런데 싸워봐 응 싸워봐 응 싸워놔 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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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서 싹 사라졌어. 너무 살 것 같아 지금. 왜 이렇게 멱때로 못 먹어? 너무 매워. 아 나 지금 여기가 아파서 먹었어. 나 그럴 때 존나 알바다가 치과 가서 스테릿. 우리 술집어 먹었지 않니? 아니. 약간 조금. 안 그래? 약간 조금. 아 조금 그렇게 생각해보자. 한 번. 널 켜볼게. 짜잔. 아 무서워. 짜자자잔. 이거 뜯어봐. 아냐 안 뜨거워. 네. 컵질. 이러고 이러고, 이거 막아야돼. 막아야돼! 저도 조용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